뭐야 니가 스폰지밥이냐? 아닌데요? 뚱인데요?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그레니 저번 시간에는 우리 스폰지밥 모드로 즐겼었죠 오늘은 곰인형을 가지고 또 슬램더로 인하는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! 안녕 찡찡아 아 이럴수가 어 아닌데요? 에? 스폰지밥이 눈치 못챘을 때 내려가야 돼요 빠르게 내려가가지고 꼼인형을 파악을 해봅시다 과연 슬램더리나는 뭘로 바뀌었을까요? 용! 좋았어 오케이 스폰지밥 꼼인형이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억울한 오직을 끌렸을 거예요 내려올 겁니다 자 슬금슬금이 귀여워죠 따아 좋은 말할 때 꼼인형 내내는 게 좋을걸 난 안 좋아 임마 자 빠르게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가지고 3층으로 올라갈겁니다 아 아 맞다 아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게 저걸 갖고 와야되요 이거 이건 망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와줘야됩니다 저기 문좀 부셔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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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이거 망해버렸는데요? 아니 튕겨내지 말고 이거 넣으란 말이야 집어넣어 어이씨 안들어갔는데 어? 봤어요 설마? 할머니 봤어요? 봤어요? 아아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초반부터 차키 나이스다 자 동차 오케이 오케이 자 차키 나이스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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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어 할머니 빨리 왔네요 따아아아아아악 또방칩니다아 잡아봐라 헤헤헤 소궁 깔끔하게 먹고 바로 잠재우자구요 슉 슝 어이고 스폰지바 편안하게 자네 자 이거 맞춰서 떨어트려주고요 오케이 스폰지밥 멜론도 확인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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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이거 문 따주고 이 안에 뭐 들어있지 뚜에뚜뚜에뚜에뚜에뚜에이 오케이 세이프키 따주고 플레이캬스토어 열어주고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밖으로 나아가 넣어주고 준비하시고 발사 오케이 마스터키 발견 자 빨리 와라 발사 안녕 으아아아 하하하하 야 니가 스폰지밥이냐 아닌데요? 뚱인데요? 뚱이거 스폰지밥인데? 아니에요 뚱이라니까요 뚜루루루루루룩 분명히 망칠겁니다 난 망치라고 믿고있어 뭐야 니 뻔해 짭짭짭짭짭짭짭 찼라 그 다음에 여기 스윽 잘라주고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안녕 안녕 뚱아 따라주고 자 이제 곰인형으로 슬렌더리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아아아악! 기대했어 스파지밥? 내가 아주 재밌는거 보여줄게 과연 슬렌더리나는 바뀌었을까요? 어.. 이 제작자 이정도 퀄리티면 분명히 슬렌더리나도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드랍 더 베어 샷 오빠! 짜하! 짜하! 짜다다! 어? 뭐야! 하하하하 플랑크톤! 아아.. 스파지마! 아아! 내놔 개살먹어!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자 나가자! 간다! 호잇! 짜하! 자 곰인형 엔딩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오오! 네 꿀리뜨 있어 스펀지마이 스타의 플랑크톤까지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